안녕하세요 알렉스 입니다 여기는 조산해변 입니다 조산해변 조산해변 조산해변에 야영장이 있는데요 캠핑카 55,000원 입니다 전기 사용 55,000원 5,000원 하고 5,000원은 전기 야 대단 하죠 엄청 비싸죠 그런데도 캠핑카가 두대나 있었습니다 저주계에서 조산해변 진짜 여기 굉장히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옛날에 여기 오션밸리 크레아콘도 오션밸리 뭐 나섰는데 그 때 오고 몇년만에 온 것 같은데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조산은 저기다가 자 손 한번 꺼내줍니다 여기 여기 조산해변 주차장도 있구요 크레아콘도 자 이쪽으로 가면 오션밸리 리조트 차는 뭐 여기는 캠핑카 못 들어오는 것 같고 저기 주차장이나 요 길가에 주차라인에 세우시면 됩니다 조산해변 조산해변 저쪽이 야영장이다 캠핑카 캠핑카 저쪽이 캠핑카 보이죠 저쪽이 야영장입니다 55,000원 야영장 헐 헐 헐 하 하 하 하 이쪽으로 쭉 있네 끝내주는데요 여기 하 오늘 날씨 진짜 끝내줍니다 더워요 하 한 20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전에는 흐렸는데 야 진짜 반팔 입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엄청 더워요 햇빛이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하 하 보세요 하 어 아 저기 화장실 하 하 아 그네도 있다 여기 그네 탈래 하 하 하 하